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 선택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경솔한 투자자들은 걱정, 충족감, 항복이라는 세 가지 감정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한다. 시장이 하락하거나 경제가 후퇴한 뒤 그는 걱정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사지 못한다. 비싼 가격의 주식을 매수한 뒤 그는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충족감을 느낀다. 바로 이때가 경제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침내 경기가 침체해서 그의 주식이 매수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는 흥분한 상태에서 항복하고 매도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또는 조금 오르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을 본 채 또는 푼돈을 벌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 린치가 지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부제는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입니다. 제가 투자자 여러분께 꼭 한 권의 책을 권해야 된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피터 린치는 워낙 전설적인 투자자로 유명하셔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부 투자 준비 중에서 4장 자기 진단과 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경험을 많이 쌓으면 투자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장에서는 피터 린치가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자기 진단 G2는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 나는 투자할 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는다. 설사 G2가 좋은 종목이더라도 우리가 이 종목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신문 금융면을 뒤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주식이 좋은 투자가 될지 나쁜 투자가 될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읽는 기사보다 위 세 질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더 좌우된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집이요? 좋은 얘기죠.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 투자보다 집 장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집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보유하는 훌륭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하수구 근처에 지은 집이나 호화주택가의 저택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예외도 있지만 백중 구직구체의 집은 돈을 벌어준다. 당신은 주위 사람이 나는 집에 투자했다가 망했어. 라고 한탄하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어보았는가? 장담컨대에 많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의 아마추어인 수많은 사람도 자신의 집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투자하고 있다. 급히 이사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집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 흔히 그러하듯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손해보는 사람은 드물다. 주식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집이 파산하는 바람에 재산을 날리는 경우는 더 드물다. 집에 투자할 때는 천재였던 사람이 주식에 투자할 때 천치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계약금 20% 이하만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놀라운 지렛대 효과를 얻는다. 지렛대 효과 덕분에 계약금을 20% 내고 10만 달러짜리 집을 산 뒤 집값이 연 5% 상승하면 당신은 계약금 기준으로 연 25% 수익을 올리게 되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까지 받게 된다. 집은 완벽한 인플레이션 방어책이 되는 데다가 불안기에 몸을 의탁할 장소까지 제공한다.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집에 투자하는 과정은 이렇다. 처음에 작은 집을 사고 이어서 중간 크기 집을 사며 다음에는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산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큰 집을 팔아 다시 작은 집을 사고 이 과정에서 커다란 이익을 얻는다. 주식보다 집에 투자할 때 유리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일요일자 신문 부동산 면에 실린 헤드라인 집값 추락에 놀라 집을 팔아버리지는 않는다. 신문 광고면에 당신 집의 금요일 종가가 실리는 일도 없고 TV 하단에 시세 테이프가 지나가지도 않으며 아나운서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주택 목록을 보도하지도 않는다. 오차드레인 100번지 집값이 오늘 10% 하락했습니다. 주민들도 집값이 갑자기 하락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집도 장기간 보유할 때 이익을 얻기가 쉽다. 주식과는 달리 집은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7년이 평균 보유기간이다. 반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매년 주식의 87%가 주인이 바뀐다.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할 때보다 집을 보유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하다. 집을 내놓으려면 이사트럭을 불러야 하지만 주식을 내놓으려면 전화 한 통화로 충분하다. 끝으로 우리는 다락에서 지하실까지 샅샅이 흘터보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질 줄 알기 때문에 집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 우리는 집을 흘터보는 기술을 부모로부터 전수받는다. 우리는 부모가 전기, 가스, 학교, 배수국, 부식검사, 세금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 우리는 길 위쪽의 주택들도 알아보고 길 아래쪽의 주택들도 알아본다. 차를 타고 지역을 돌아보면서 어느 집이 수리 중이고 어느 집이 낡았으며 개조할 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을 벌고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잃는 것도 당연하다. 이들은 집을 고르는 데는 몇 달을 들이지만 주식을 고르는 데는 몇 분만 들인다. 사실 이들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데 보다도 좋은 전자레인지를 고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한다.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집값의 반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피터린치는 저에게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십니다. 지금 이 부동산이 하락 초입기 같은데 만약 부동산이 침체가 돼서 매수자 우위의 상황이 오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 사는 것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나는 돈이 필요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가족이 지출할 예산을 검토해야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2에서 3년 뒤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돈으로는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당신이 과부이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덱스터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장학금은 받지 못한다. 당신은 학비를 대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고 싶다. 욕을 느낀다. 이런 경우라면 우량주 투자도 너무 위험하다. 놀라운 사건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한 주가는 10에서 20년 뒤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2에서 3년 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 한다면 차라리 동전을 던져서 판단하는 편이 낫다. 우량주도 하락하여 3년이나 5년 동안 바닥을 길 수 있으므로 만일 주식시장이 미끄러진다면 덱스터는 야간학교에 다녀야 한다. 당신은 고정수입으로 살아야 하는 노인일 수도 있고 일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서 가족의 유산에서 나오는 고정수입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자산의 몇 퍼센트를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온갖 복잡한 공식들이 있지만 나는 월스트리트나 경마장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공식을 사용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급한 돈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모두 다 일터라도 가까운 장래 생활에 자신의 생활에 영향이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투자해야 시장이 폭락이 왔을 때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질의 목록을 열거하면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전반적인 공포를 무시하는 능력 등이다. IQ를 기준으로 말하면 최상의 투자자들은 아마도 상위 3%와 하위 10% 사이의 어딘가에 분포할 것이다. 내 생각에 진정한 천재들은 아마도 이론적 사고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주식의 실제 움직임에 끊임없이 기만당할 것이다. 주식의 움직임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도 중요하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상황이 명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상황이 명확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데이터를 알아내려 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은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불확실한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갖춰진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 늦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전부터 피터린치가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이게 제가 보기에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불안전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투자를 해서도 수익을 얻는 거고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좋은 기업을 사면 그때는 때가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인간 본성과 육감의 유혹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 대부분은 수없이 실패를 되풀이하면서도 자신에게 주가, 금값, 금리를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수많은 사람이 주가가 오른다고 또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면 불가사의할 정도다. 이런 모습은 엉뚱한 시점에 낙관론 또는 비관론으로 돌변하는 인기 투자자문 뉴스레터에 드러난다. 뉴스레터를 통해서 투자심리를 추적하는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가 발간한 정보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인 1972년 말에 뉴스레터의 낙관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관론은 15%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 1974년에는 투자심리가 사상 최저였는데 뉴스레터의 65%가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두려워했다. 시장이 하락하기 전인 1977년에도 뉴스레터는 또다시 낙관적이었고 겨우 10%만 비관적이었다. 거대한 강세장이 시작된 1982년 초에도 뉴스레터의 55%가 비관론이었으며 1987년 10월 19일의 폭락 직전에도 뉴스레터의 8%가 낙관론이었다. 투자자나 조언자들이 상습적으로 어리석거나 둔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시장 신호를 받아들였을 시점에 시장은 이미 바뀌어버렸다는 점이다. 많은 긍정적 뉴스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전망을 강하게 낙관하는 시점이 되면 경제는 곧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 선택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경솔한 투자자들은 걱정, 충족감, 항복이라는 세 가지 감정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한다. 시장이 하락하거나 경제가 후퇴한 뒤 그는 걱정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사지 못한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뒤 그는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충족감을 느낀다. 바로 이때가 경제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침내 경기가 침체해서 그의 주식이 매수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는 흥분한 상태에서 항복하고 매도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또는 조금 오르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을 본 채 또는 푼돈을 벌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투자라는 변덕스러운 사업에서는 공포에 빠지기 쉽다. 내가 마젤란 펀드를 맡은 이래 펀드는 8번의 약세장 동안 10에서 35% 하락을 경험했으며 1987년 한 해만 봐도 8월에는 40% 상승했고 12월에는 11% 하락했다. 그 해는 1% 상승으로 끝났는데 손실을 낸 해가 한 번도 없다는 내 기록을 간신히 지킬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었다. 최근 내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1년 동안 평균 50% 오른다. 분명히 금세기 내내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50달러에 거래되는 주식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60달러까지 오르거나 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 해의 고점 60달러가 저점 40달러보다 50%나 높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참지 못하고 50달러에 주식을 매수하고 60달러에 추가로 매수한 뒤 거봐 내 예상대로 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절망에 빠져 40달러에 모두 팔아버리든 아닌가 봐 망할 놈이 내려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형의 투자자라면 투자 서적을 아무리 읽어도 당신에게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즉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아무리 공부해서 투자 지식을 많이 쌓아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시장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고 투자자 자신에 있을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남들이 모두 매수할 때 공매도 하는 식으로 인기 종목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투자자가 아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 특히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종목을 매수한다. 누군가 시장을 예측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대신 코를 골아야 한다. 그 비결은 자신의 육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제력을 발휘해서 육감을 무시하는 것이다.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이게 투자의 핵심이죠.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지 거의 1년 정도가 돼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아직 바닥 끝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락에 거의 밑바닥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하락인 건 모두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진정한 하락은 시작도 안 했다. 아니면 거의 바닥 근처에 왔다. 아니면 지금이 바로 저점이다. 그 중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혹시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분명히 말하는데 주식시장을 예측해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만일 예측해야 한다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끔찍한 폭락장이 펼쳐질 때도 나는 여기 증권단말기 앞에 줄곧 앉아있었지만 설사 내 목숨이 걸려있었다 해도 나는 사전에 폭락을 예측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1987년 한여름 나는 임박한 1000포인트 하락에 대해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만 예측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무식한 사람들은 몰려다닌다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유명 성각자 예언자 전문가들도 무더기로 예측에 실패했으므로 나는 전혀 난처할 일이 없었다. 한 현명한 예측가는 말했다. 예측해야 하는 처지라면 예측을 자주 알아.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는 거죠. 해마다 나는 수천 개 회사의 임원들과 대화하고 신문에 실리는 다양한 금 투자자, 금리 전문가, 연준 관찰자, 금융 예언가의 주장을 읽는다. 수많은 전문가가 과매 수지표, 과매도 지표, 헤드 앤 숄더 패턴, 푸트콜 비율, 연준의 통화 공급 정책, 해외 투자, 천체 별자리 움직임, 참나무에 낀 이끼 등을 연구한다. 그러나 로마의 점쟁이들이 황제에게 훈족이 저들어오는 시점을 예측해 주지 못한 것처럼 이들도 시장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지 못한다. 1973년에서 1974년 주식시장 폭락을 사전에 경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나는 시장이 매년 9% 오른다고 배웠지만 그 이후로 시장이 1년에 9%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시장이 얼마나 오를지 심지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알려주는 믿을 만한 자료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나는 항상 놀랐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면에서 경제 전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호황과 불황, 금리의 방향 등을 예측해서 시장을 간파하려고 한다. 물론 금리와 주식시장 사이에는 놀라운 산간관계가 있지만 누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는 경제학자가 6만 명이나 있으며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경기 침체와 금리를 예측하고 있다. 만일 이들이 연속해서 두 번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지금쯤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예리한 사람이 말했듯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을 모두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황이 5년마다 찾아온다는 이론도 있지만 아직 그런 식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물론 불황이 시작되기 직전에 누군가 경고를 해준다면 나는 포트폴리오를 조종할 수 있으니 무척이나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황을 찾아낼 가능성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불황이 끝났거나 흥분되는 강세장이 새로 시작된다는 신호로 누군가 벨을 울려주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이 벨이 절대로 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명확해진 시점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981년 7월에서 1982년 11월 사이에 16개월의 불황이 있었다. 실제로 이 기간이 내 기억으로는 가장 무서울 때였다. 지각 있는 전문가들은 조만간 우리가 숲속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살아가야 함으로 사냥이나 낚시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이 기간에 실업률이 14%, 인플레이션이 15%, 우대금리가 20%였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예고해주는 전화를 나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불황이 온 다음에는 자신이 이미 예측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불황이 오기 전에 내게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투자자 10중 8이 1930년대가 다시 온다고 단언하며 비관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점, 주식시장은 복수하듯 반등했고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어느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의 금융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든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최근 일어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끼며 지나간 사건에 다시 대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 한다. 10월 19일 시장이 붕괴하고 이튿날 사람들은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미 무너졌고 예측하지 못하고서도 살아남았는데도 사람들은 시장이 또 무너질 것이라고 겁에 질렸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고 시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시장이 상승하자 또다시 당한 셈이 되었다. 다음번은 지난번과 절대로 같지 않다는 농담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지난번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언젠가 인플레이션 대신 또다시 불황이 올 것이고 불황도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지금과 이 책이 출간되는 시점까지 불황이 이미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1990년이나 1994년까지 불황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한테 시장이 좋은지 묻고 싶은가? 그래서 피터린치가 강연을 가면 항상 피터린치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데 자신은 전혀 알 수 없다고 하고요. 이 책을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구판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위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결국 위기는 그 방식대로 오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응 그렇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붕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책에서 얘기한 게 진짜 맞구나. 우리는 대출이나 경기 침체 때문에 위기가 올 줄 알았지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붕괴될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항상 위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오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칵테일 파티 이론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증시 예측가가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라는 말인가? 이제 내가 만든 시장 예측에 관한 칵테일 파티 이론을 설명하겠다. 이것은 오랫동안 내가 파티장 한가운데 놓인 칵테일 테이블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주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발한 이론이다. 이게 그 유명한 칵테일 파티 이론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장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아 이거를 진짜 여러 번 읽으면서도 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상승 시장의 첫 단계에서는 아무도 시장이 다시 오른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가와 내 직업을 묻고 내가 주식형 펀드를 운용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공손하게 인사한 다음 슬그머니 피해버린다. 피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들은 셀틱스의 농구 경기, 다가오는 선거, 날씨 등으로 재빨리 주제를 바꾼다. 곧 이들은 가까이 있는 치과의사와 치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열이면 열 모두 펀드매니저와 주식을 논하는 대신 치과의사와 치태에 관해 말하려 한다면 시장은 곧 상승할 것이다. 내 직업이 펀드매니저라고 밝혔을 때 새로 인사한 사람이 내 주위에서 조금 더 꾸물거리다가 그는 아마도 주식시장이 무척 위험하다는 이야기 정도 할 것이다. 치과의사에게 간다면 이때가 상승시장의 두 번째 단계다. 칵테일 파티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보다 치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시장은 첫 단계보다 15% 상승했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첫 단계에서 시장이 30% 상승하여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치과의사를 무시하고 저녁 내내 나를 둘러싼다. 주식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잇따라 나를 구속으로 끌고 가서 어느 종목을 사야 하느냐고 묻는다. 치과의사조차 어느 주식을 사야 하는지 내게 묻는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이 종목 저 종목에 투자했으며 이들은 모두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을 놓고 토론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도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싼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이 내게 매수하라고 종목을 가르쳐준다. 치과의사조차 서너 가지 최신 정보를 갖고 있으며 며칠 뒤 그가 추천한 종목을 신문에서 찾아보니 모두 상승했다. 이웃들이 내게 종목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들이 조언을 듣지 않았다고 후회한다면 이것은 시장이 정점에 도달해서 곧 추락한다는 확실한 신호다. 이 이론을 믿고 말고는 당신 마음이다. 하지만 나는 칵테일 파티 이론을 놓고 내게 할 생각은 없다. 시장 예측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 특히 저평가되었거나 소외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오늘 다우지수가 천이든 이천이든 삼천이든 지난 10년 동안 에이번 프로덕츠, 베들레엠 철강, 제록스를 보유한 경우보다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채권이나 MMF에 투자한 경우보다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과거 1925년에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폭락과 대공황 속에서도 계속 보유했다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36년에는 그 결과에 매우 만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책을 리뷰하는 영상을 많이 찍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식과 재테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그거를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식고 재테크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떠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지금이 바닥에 근접해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진짜 피터린치 말처럼 예측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불황을 견뎌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상관 봐라.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 가지만 당신에게 이해시키더라도 이 책은 제 값을 다한 셈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워렌 버핏의 말을 믿어라.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아는 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버핏은 버크셔 회사 회의를 엄청나게 수익성 높은 회사로 바꿔놓았다. 1960년대 초 이 위대한 회사의 주가는 7달러였지만 오늘날에는 4,900달러가 되었다. 당시 버크셔 회사 회의에 2,000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은 700루타가 되어 140만 달러로 늘어났을 것이다.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겠죠? 이 실적으로 버핏은 놀라운 투자가가 되었다.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된 이유는 그가 보기에 주가가 역겨울 정도로 고평가된 기간에 주식을 모두 팔아 엄청난 이익을 덧붙여 돈을 모두 파트너들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계속 운용을 맡기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준 사례는 내가 알기로는 금융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 있으면 무척이나 좋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나는 버핏처럼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도 돈을 벌어보았고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잃어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10루타 종목 여럿은 약세장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타코벨은 지난 두 번의 불황기에 줄곧 상승했다. 1980년대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유일한 해가 1981년이었는데 이때가 드레피스를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었다. 이로부터 드레피스는 2달러에서 40달러로 환상적인 상승 행진을 계속하여 20루타 종목이 되었다. 토론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당신이 다음번 허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견 지명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한다고 하자. 그래도 당신은 선견 지명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올바른 종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즉 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을 예측한다고 해도 좋은 종목을 골라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에 부동산 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대충 뽑은 종목이 레디스였다면 투자액의 90%가 날아갔을 것이다. 1980년대 초가 항공산업의 호황기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았더라도 피플익스프레스 즉시 파산함이나 페남 경영부실로 1983년 9달러에서 1984년 4달러를 하락에 투자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신은 종목을 잘못 골랐기에 시장을 정확하게 골랐더라도 결국 번번이 재산을 날리고 말았다. 만일 시장이 당신 종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차라리 버스를 타고 애틸랜틱 시티로 가서 룰렛에 돈을 거는 편이 낫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올해 시장이 오를 것 같으니 주식을 사야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리고 증권사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져 지내는 편이 낫다. 당신은 시장이 자신을 구제해 주리라 믿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뭔가 걱정을 하고 싶다면 웨스트포인트 페퍼럴의 시트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든지 타코벨의 신제품 브리토 슈프림 사업이 잘 되는지 걱정하라. 종목만 잘 고른다면 시장은 알아서 굴러간다. 그렇다고 시장이 절대 고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나 당신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는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버핏은 파트너에게 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보유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백 개 회사를 뒤져보았지만 기본적인 장점을 보고 매수할 만한 기업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내게 필요한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이런 회사를 찾을 때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다고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리고 살만한 기업을 찾는 것이 유일한 매수의 신호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를 늦추거나 매수를 빨리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죠.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어야지 좋은 투자 기법이랑 좋은 투자 타이밍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게 뒷받침이 안 된다면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요. 소액 투자자들은 잘못된 시점에 시장을 비관하거나 낙관하기 때문에 강세장에 투자를 시작하고 약세장에 빠져나오면서 자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요. 주식 투자가 채권 투자보다 틀림없이 수익이 높았다고 하고요. 대폭락, 불황, 전쟁, 경기 침체, 행정부 10회 교체, 수없이 바뀐 치마 길이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전반적으로 회사채보다 15배, 단기 국채보다 3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의 성장이 당신의 목이 된다. 당신은 번창하고 확장하는 회사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을 보유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자금 공급자에 불과하다. 누군가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원금의 이자를 보태서 돌려받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즉 회사가 성장하면서 회사의 수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수익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주식이 채권보다 위험하지 않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우량주 장기 보유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조차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요점은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이 소기업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절대 망하지 않는 우량주 따위는 없다.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시점에 나쁜 가격에 매수하면 커다란 손실을 보고요. 나쁜 주식을 좋은 시점에 사면 더 큰 손실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에는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연 9.8%라는 이론적 수익률을 실제로 얻으려면 한없이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10년간 불황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현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이 기업이 천년만년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뒤따라가면서 실적이나 전망을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스터드포커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투자의 위험이라는 불안 요소가 따른다는 점을 일단 받아들이면 우리는 채권 매수, 주식 매수, 경주마 선택 등의 활동 유형이 아니라 당사자의 기술, 헌신, 모험십에 따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노련한 경마 도박사라면 경마라도 오랜 기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최신 정보에 따라 서둘러 주식을 사고파는 무모하고 성급한 주식 투자자라면 이 사람의 주식 투자는 갈기가 멋진 말이나 자줏빛 비단 옷을 입은 기수에게 월급 봉투를 거는 행위보다 나을 바 없다. 즉 주식을 정보에 따라 서둘러 사고파는 사람들은 투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투자는 승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도박에 비유할 수 있다. 회사에 몇 가지 기본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어느 회사가 성장하고 번창할 것인지 어느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번창하지 못할 것인지 어느 회사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익 급증, 무수익 자회사 매각, 신규 시장 진출 등 새로운 사건은 마치 카드를 한 장 더 뒤집는 것과 같다. 카드의 성공 확률이 유리하게 나타나는 한 우리의 게임은 계속 진행한다. 매달 규칙적으로 스터드 포컬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행운하가 늘 돈을 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행운하는 카드패가 펼쳐질 때마다 확률을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은 상황이 유리해지면 판돈을 올리고 불리해지면 게임을 포기하는 반면 계속해서 지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고 패배의 스릴을 즐기면서 매번 끝까지 가서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스터드 포커나 월스트리트나 기적은 흔치 않아서 잃는 사람은 계속 잃을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역시 주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좌절을 맛보며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이한다. 그러나 끔찍한 폭락이 일어나도 이들은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10종목 가운데 7종목에서 기대의 만큼 성적이 나오면 나는 기뻐한다. 10종목 가운데 6종목에서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면 나는 감사한다. 10종목 가운데 6종목이면 월스트리트에서 부러움을 살 만한 실적을 올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스터드 포커에서 적절한 플레이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스터드 포커는 포커인데 자신의 패를 몇 장 까고 몇 장은 안 까고 하는 포커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적절한 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고평가된 주식을 사는 식으로 투자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하인즈를 매수하더라도 커다란 손실을 보고 기회를 낭비할 수 있다. 우량주에 투자할 때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들은 순식간에 투자액을 절반을 잃어버린 다음 8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다. 반면에 충분히 연구한 뒤 투자한다면 쓰리 마일섬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위험하고 골치 아픈 제너럴 퍼블릭 유틸리티의 투자에도 견실하고 노련한 기업 켈로그의 부적절한 시점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대박 종목은 이른바 고위험 부분에서 나오지만 그 위험은 회사가 어떤 부분에 속하느냐 보다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더 좌우된다. 즉 투자자가 투자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얻는 가장 커다란 이점은 올바른 선택에 대해 이례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주식시장은 늘 도전해 볼 만한 도박이었다. 게임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새로운 카드가 계속해서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새로운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과연 이 기업이 성공할 것인가 폭망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의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도박도 불확실성이 있고 주식 투자도 불확실성이 있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면 도박에서도 실패하듯이 주식에서도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1부의 리뷰를 하였습니다. 리뷰를 들으신 분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너무나 좋은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정말 여러 번 읽는데요. 이번에 읽으면서도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를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정말 소장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읽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나 좋고 이번 시간 영상의 내용이 주식 투자하는데 너무나 기본이 되는,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